안녕하세요 고려중국센터 김미경입니다. 요즘 날씨가 정말 추운데요. 공부도 좋지만 건강이 제일이니까요. 따뜻하게 하고 다니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프라인 시간표는 다음과 같으니까요. 많이 와서 들어주시고요. 자 오늘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독해 3부분인데요. 독해 3부분이라 하면 여러분이 독해하면 떠올리시는 그 일반적인 네 지문을 읽고 문제에 답하는 그런 영역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영상 잠깐 멈춰주시고요. 문제를 먼저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풀어보셨나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해석에 들어가야 되는데요. 일단 단어를 알아야 해석이 되니까요. 단어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해석하지 않고 단어만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단어부터 보도록 할까요? 첫 번째 단어는요. 똥우 이건 알고 계시죠? 동물이죠. 그대로 읽으시면 됩니다. 똥우 동물이고요. 왜이러 왜이러 왜이러는요. 전치사예요. 전치사로 무엇을 위하여 라는 뜻입니다. 바오후 보호하다 라는 동사 지지는 알고 계시죠? 자기 가이비 가이비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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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사지요. 변화시키다 라는 뜻입니다. 션티는 알고 계시죠? 몸 신체 그리고 연소 연소 색깔 이라는 명사입니다. 왜이러 방금 보셨죠? 무엇을 위해서 랑 랑 랑은요. 뭐뭐하게 만들다 시키다 라는 사역 동사예요. 지타 기타 우리말 똑같죠. 그지요. 그 기타 그 외에 동우는 보셨고요. 호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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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요. 접속사로 혹은 이라는 뜻입니다. 리에른 리에른 L.I.E. 리에 리에는요. 사냥하다 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사냥하다 에 사람 인자 붙으니까 사냥꾼 그죠? 카는 아시지요. 지지도 아시고 이제 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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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한 단어 단어인 건 아니고요. 쟈가 찾다 라는 뜻이잖아요. 쟈 찾다 라는 동사에 다오 라고 하면 달성의 뜻으로 보호가 붙은 건데요. 쟈 다오 는 찾았다 라는 뜻이죠. 찾다 지지 그리고 쟈 보셨고요. 지지 그리고 정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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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가 이성이라는 것을 주의하세요. 위 를 할 때는 사성이었었죠. 그런데 지금은 이성입니다. 정위 뜻은요. 무엇이 되다 라는 동사예요. 쟈 위 조위 명사로 주의 환징 환경 환경 이 부분 일 부분 일부분 입니다. 됐죠? 단어 한번 다시 돌려가지고 보시고요. 그러면 저희는 이제 해석을 가도록 할게요. 자 동물 위 를 보호 지지 가이비안 신 티 더 연 서 가 첫 번째 문장인데요. 주어가 동우 까지 동물은 이렇게 되죠. 동물은요. 하고 지금 위 러 아까 저희가 전치사 라고 봤던 요게 나오고 있는데요. 전치사 저희가 저번에 한번 했어요. 그죠? 전치사라는 거 혼자 쓰일 수가 없고 전치사 구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어디까지 구가 된 거냐면요. 바호 지지 까지 전치사 구가 된 거예요. 자 그럼 웨일러에 대해서 잠깐 보도록 할까요? 자 웨일러는요. 목적을 끌고 오는 전치사예요. 그래서 웨일러에 뒤에 목적이 오는 거죠. 무엇을 하기 위해서 목적이 와요. 그리고 나서 뭐뭐 하다가 뒤에 와야 합니다. 뭐뭐 하기 위해서라고 하면 그 뒤에 행동이 와야 되잖아요. 행동으로 뭐뭐 하다가 오는 거죠. 이 순서는 바뀔 수가 없습니다. 목적이 먼저 와야 되고요. 그리고 행동이 뒤에 와야 돼요. 하나만 예문을 볼까요? 웨일러 쭈리요 다공 쭌치앤 이렇게 되어 있죠. 웨일러 뒤에가 목적이에요. 쭈리요 여행을 가다가 목적이고요. 여행을 가기 위해서 여기까지가 웨일러의 구가 되는 거죠. 그게 그 뒤에 있는 동사들 다공 쭌치앤 꾸미는 거예요. 다공이라고 하면 다른 사람에게 돈을 받고 일해주는 것을 다공이라고 하거든요. 다가 동사고 공이 목적이죠. 다공 그리고 쭌치앤 쭌 이라고 읽습니다. 사성으로 쭌 뜻은요. 돈 벌다 라는 뜻이에요. 쭌치앤 돈을 벌다 그래서 전체석하면 여행을 가기 위해서 그래서 일을 해서 돈을 벌다 이렇게 되죠. 목적이 먼저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바오후 쭌치지 여기가 목적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목적은 뭐냐 바오후가 동사고요. 목적으로 쭌치를 받은 건데요. 자신을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가 되는 거죠. 자 동물은 웨일러 뭐하기 위해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행동 나와야 된다고 했었죠. 행동은 요겁니다. 갈변 그 다음 문장 또 웨일러가 나와요. 그러면 웨일러 뒤에 뭐가 와야 되고 못하기 위해서 라고 했었죠. 그럼 이게 어디까지냐 요거 약간 특이해서요. 여기까지 좀 길어요. 여기까지가 전부 다 웨일러의 구이입니다. 이거 하기 위해서예요. 자 그럼 해석해 볼까요. 웨일러 부 랑 치타 동우 或者 랜 랜 칸다오 지지 랏다오 지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이 문장을 해석하기 위해서는요. 요 랑에 대해서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랑은 아까 제가 사역동사라고 했었죠. 사역동사로 뭐뭐하게 만들다 뭐 시키다 이런 뜻인데요. 앞에 부가 붙어있는 거에 주의를 또 하셔야 돼요. 자 그럼 랑을 잠깐 보도록 할까요. 자 랑은요. 시키다 뭐뭐하게 만들다 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얘 특징은 뭐냐 이 사역동사가 나오면 그 뒤에는 주어 수러 해서 문장이 다시 한번 나온다는 거예요. 그럼 무슨 뜻이냐 예로 하여금 이 주어로 하여금 이 동사 하게끔 만드는 거예요. 자 그럼 밑에 보세요. 랑 다 천지야비 쌀 그죠. 문장이 나왔죠. 주어 다에다가 천지야비 쌀 그죠. 자 랑은요. 뭐뭐하게 만들다 이 뜻이니까 예로 하여금 이거하게 만들다 라고 해석하시면 되는데요. 그로 하여금 시합에 참가하도록 만들다 혹은 시합에 참가하게 시키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문장처럼 앞에 부가 붙으면 무슨 뜻이냐 부 랑 하면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뒤엔 똑같이 오겠죠. 누가 무엇하는 것을 못하게 하다 그렇게 하지 못하게 만들다 라는 뜻이죠. 그러면 뭐 랑 다 천지야비 싸이 하면 그를 시합에 참가하지 못하게 만들다 못하게 시키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 이 독해 문장에서 주어 수로는 무엇일까요? 랑의 뒤에 있는 주어는요. 지타 동물 혹은 이어져 있지요. 혹은 랬인까지가 주어에요. 그리고 칸다오 지지 럿다오 지지 에서 동사가 두 개 와 있는 거고요. 그럼 무슨 뜻이냐 다른 동물 혹은 혹은 랬인 사냥꾼 이 사냥꾼으로 하여금 칸다오 지지 자기 자신을 보게 럿다오 지지 자기 자신을 찾게 인데 그 뒤에 부 그 앞에 부가 있으니까 찾지 못하게 가 되는 거죠. 다시요. 랑의 뒤에 주술구가 나와야 돼서 주어가 랬인까지 나와 있고요. 수로가 칸다오 지지 럿다오 지지 에서 두 개 나와 있어요. 그래서 해석하면 다른 동물이나 혹은 사냥꾼으로 하여금 자기 자신을 보게 혹은 자기 자신을 찾도록 한다. 인데 앞에 부가 있으니까 찾지 못하게 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찾지 못하게 하는 것이 뭐냐 왜이러 구해요. 찾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되는 거죠. 찾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럼 뭐한다 라고 나와야 된다고 했었죠. 뭐하냐면 뒤에 또 랑으로 나와 있어요. 자 그럼 두 번째 있는 랑의 뒤에 있는 주어는요. 지지 구요. 그리고 동사는 정웨이 무엇이 되다 해서 목적으로 이 뒤에 것이 붙어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뭐뭐하게 만들다의 뜻이었으니까요. 누구로 하여금 뜨지 자기로 하여금 뭐가 되도록 정웨이 무엇이 되다였었죠. 자기로 하여금 되도록 만드는 거예요. 뭐가 되게 조웨이 환징 더 이 부분 주위 환경의 일부분이 되도록 만드는 거죠. 길었죠. 약간 헷갈리실 테니까 다시 한번 해석해 드릴게요. 왜 러가 밑에 있는 지지까지 포함한다고 했었죠. 왜 러 뭐하기 위해서 부 랑 못하게 하기 위해서 지타 동물 혹은 다른 동물이나 혹은 사냥꾼이 칸다우 지지 자기 자신을 보거나 럟다우 지지 자기 자신을 찾거나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되죠. 그래서 랑 뭐 뭐하게 만들어요. 지지 자기가 정웨이 무엇이 되게 하게 만들어요. 조웨이 환징도 이 부분 주위 환경의 일부분이 되도록 만듭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럼 해석이 됐으니까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까요? 자 문제를 볼까요? 동물 왜 왜 왜 왜 왜 왜 동물은 왜 신체의 색깔을 바꾸는가 지요? 왜 왜 왜 왜 왜 왜 왜 왜 왜 자 그럼 아까 본 부분 찾아보도록 할까요? 어디 있나요? 있죠? 가이비앤슨 디더 예수 자신의 신체의 색깔을 바꾸는거죠. 그것이 왜 인가 잖아요. 자 아까 봤던 왜 러 기억하시죠? 왜 러는 뭐 뭐 하기 위해서 얘가 목적 이었었죠? 그러므로 이유는 바로 바구 지지 자기 자신을 보호 하기 위해서 인데요. ABCD 그런 말이 없으므로 다시 한번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반갑게도 왜 러가 한번 더 있었죠? 러 하나 더 왜 러 뭐 하기 위해서 뭐 하기 위해서 이 부분이었었죠? 뭐 러 러 치타 동무 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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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가 동사 앞에 붙으면 무엇을 당하다 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발견하다가 아니고 발견당하다 에요. 발견당하지 않게 이렇게 되는 거죠. D번 TN 정도. 뭐 천성이다. 원래 그렇다 이런 뜻이죠. 자 그러면 다른 동물이나 사냥꾼이 자기를 찾지 못하게 하도록 이라고 하면 C번이죠. 발견당하지 않게가 되는 거죠. 혹시나 해서 B번을 설명드리면 주위 환경의 일부분이 되는 것은요. 동물이 왜 그렇게 하는가의 이유가 아니고요. 동물의 행동입니다. 이 부 베이 파시애니 이유고요. 이 이유를 위해서 하는 행동이 주위 환경의 일부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얘가 스스로 원해서 그렇다. 이 붙은 B번은 답이 아니게 되겠습니다. 답은 C번이죠. 자 어떠셨나요? 어려움 없이 푸셨나요? 이 문제는요. 지난 10월 17일에 있었던 시험에 있었던 문제입니다. 기출문제하고 완전히 같지는 않고요. 기출문제 내용을 바탕으로 다시 한번 문장을 만든 문제예요. 아 진짜 시험에서는 이 정도의 난이도의 문제가 나오는구나 하고 아셨으면 좋겠네요. 자 이 자료는요. 네이버 카페와 고려중국센터 그리고 네이버 블로그에서 보실 수 있고요.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메일로 문의사항은 주시고요. 다음 업데이트는 11월 24일 다음주 수요일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다음주에 다시 뵙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세요.